한글자막 by 한효정 있을 거고요. 조금 아쉽다 이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지금 당장은 그치 어떤 자기가 해냈던 것에 대해서 만족하는 친구도 있고 좀 아쉬움을 느끼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선생님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분의 그 뜨거운 청춘 이 젊음의 시간을 이렇게 깊이 있는 사상들을 공부하면서 매진했고 최선을 다했고 목표를 세웠고 도전했던 그 경험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이 얼마나 멋진 사람인지를 증명한다는 것 그것만큼 확실하다는 것 꼭 이야기해 보고 싶어요. 자 우리가 2024 대수능 윤사 같이 한번 선생님이랑 쭉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이번 시험 좀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좀 가볍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요. 일단 탄탄하게 기본기가 잘 다져 있는가 이런 것들을 묻는 문항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동양과 서양의 그 수많은 사상들을 공부함에 있어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흔들리지 않고 차분하게 공부하고 사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면 풀 수 있는 그런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모든 공부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윤사를 공부하면서도 그랬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큰 학문을 공부하면서도 많이 느끼겠지만 항상 기본기가 좀 탄탄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이 이해한 바 자신이 해석한 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사상을 그렇죠 풀어내는 그런 능력이 또 필요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이번 대수능 윤리와 사상 동양과 한국 사상에서 여덟 문항 서양 사상에서 여덟 문항 사회 사상에서 네문항이 출제가 되면서요. 기존에 계속해서 출제가 되던 그러한 어떤 볼륨 그러한 어떤 문항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동서양 모두가 다 균형감 있게 좀 다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사회 사상은 늘 나오는 파트에서 이제 출제가 되는데 올해에는 특별히 어떤 평화 사상 갈툼과 또 칸트의 평화 사상 그리고 모어의 유토피아 이런 문항들이요. 대거 또 포진한 또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어떤 부분들 출제가 되는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또 사상가들을 보면 알겠지만 올해도 역시 등장해야 하는 사상가들이 등장했고요. 여기서 좀 새로운 것 조금 더 살펴볼 만한 사상은 18번에 있는 중간 사상이죠. 중간 사상은 교육과정에서 이제 진입한 이후로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수능 이렇게 수능과 같은 큰 시험에서 지금 2년 연속해서 출제가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살펴볼 수 있습니다. 중간 사상이 이렇게 등장하면서 출제가 되면서요. 석가모니에 대한 문항은 또 따로 문항 전면적으로 등장하지는 않고 선지로만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이런 조합들 이희와 이황의 이런 조합이라든지 또 뭐 사르트르와 듀이의 조합 그리고 뭐 갈튼과 칸트도 그렇고요. 또 맹자와 순자 이런 조합들 주희와 왕수인 에피크로스와 벤담 이런 조합들은요. 케인스와 하이크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기존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던 전형적인 그런 조합들로 출제가 돼서요. 친구들이 볼 때 좀 익숙한 조합이다 이런 것들 많이 느끼면서 풀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시 살펴봐야 하는 문항들 모든 문항이 다 중요하고요. 특별히 수능과 같이 이런 큰 시험은요. 당연히 모든 문항들이 꼼꼼하게 다시 한번 분석해 볼 만한 그런 문항이겠지만 친구들 다시 한번 특별히 19번, 14번, 15번, 13번 그리고 16번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요. 친구들 중에서 우리가 앞으로 수능 시험을 좀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이요. 수능이 좀 어떤지 알아보고 싶어요. 이런 마음에서 선생님과 만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은 이런 문항들 계속해서 이렇게 어렵게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 파악하시면 좋아요. 특별히 우리가 흉과 스피노자는 한동안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다가 최근에는 살짝 살짝 어떤 그런 변별력이 조금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번 수능 시험에서는 다시 한번 흉과 스피노자에 대한 문항들도 친구들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할 문항들로 출제가 됐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텔레스와 같은 이러한 고대 그리스 사상가들 여전히 친구들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정리해 두셔야 하고요. 이황과 이이 마찬가지입니다. 정약용 단독 문항은 그렇죠. 등장할 때 있고 등장하지 않을 때 있는데 올해 시험에서는 단독 문항 편지 형식으로 등장하면서 또 친구들 다시 한번 살펴볼 만한 내용들을 많이 또 담고 있는 문항들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자, 이런 문항들에 조금 더 집중해 가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올해 수능에서 내가 보다 더 가져가야 할 내용들 보다 더 나의 윤사를 깊이 있게 만들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 내가 새롭게 배워갈지 관심을 가지고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 자체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맞았냐 틀렸냐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내가 이것을 향해서 달려왔던 그 노력의 과정들을 떠올려 보시면서 내가 얻어간 것, 내가 성장한 것,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은 1번 문항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